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스에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지금 시간에는 모든 것을 감사로 편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맥주감사주간입니다. 한국교회는 매년 7월 첫째 주일에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응답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남은 한 해 동안 더 풍성하게 응답하실 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마치 스포츠 경기에서 전반전을 마치고 또 후반전을 또 준비하는 그런 쉬는 잠깐의 그런 하프타임과도 같은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맥주감사는 보리를 추수하고 감사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맥주절에서 시작됐는데 6월절이 끝나고 7일이 7번 지난 그 다음 날 지킨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또 가난의 정착에서 첫 열매를 거뒀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또 6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 또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라빵에 성령이 강림했다고 해서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세 가지 절기가 바로 6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이 6월절은 봄에 지키고 또 맥주절은 여름에 그리고 수장절은 가을에 지키는 것인데 한마디로 하나님과 24시 소통하면서 늘 감사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신 제목처럼 모든 것을 감사로 편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책이나 영화 그리고 드라마의 성패와 완성도가 달라집니다. 이제 감사로 편집할 때 모든 것을 이제는 감사로 영적인 눈으로 보금의 눈으로 해석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영적 반전의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아 이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 속에 하나님의 이런 큰 응답과 계획이 있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교단에서는 하루 열두 번의 감사의 삶을 살도록 권장한다고 어제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열두 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는 새날 주심 감사. 그 다음에 음식을 보면서 아내의 정성과 수고에 감사. 일터에 가면서 감사. 또 일하는 보람에 감사. 비판이나 압박을 받을 때 도전 주심에 감사. 그리고 칭찬받을 때 만족함에 감사. 점심 식사 시간에 대화할 수 있는 동료 주심에 감사. 일과 후의 작은 성취에 감사. 저녁 식사 시간에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가족 주심에 감사. 그리고 일과 후의 여가 주심에 감사. 잠자리에서 하루를 평안하게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 꿈 속에서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 그래서 열두 가지. 뭐 그냥 24씩 감사하면 되겠죠. 열두 가지 세면서 감사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감사로 편집하는 바로 24 감사체질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때 우리가 인생 작품을 만드는 삶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모든 것을 감사로 편집하는 성령축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 되시길 추건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의 뿌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뿌리가 뭡니까? 우리가 영원히 언제든지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감사의 뿌리, 감사의 근본이 육신적인 것에 있지 않고 내 환경과 육신적인 응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나 같은 억만 죄악 가진 이 나 같은 죄인이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재창조 인생이 된 거 아닙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그런데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도 다 감사밖에는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데 이 안에 유카리스, 카리스가 들어있는데 이 카리스는 은혜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은 원화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기뻐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감사가 물론 그것도 감사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게 감사하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나는 왜 감사가 없냐? 그러면 뭘 회복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이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뿌리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 많은 비율이 만성 울분 상태에 빠져있다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죠. 환경이 아닙니다. 내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감사의 뿌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24시 함께를 누리고 이제 소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영적인 생명력을 누리게 되고 또 내 안에 정말 빛이 늘 임하고 또 나에게 영육 간의 매력이 생기고 또 그러한 모습을 불신자들이 보면서 전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24시 소통을 누릴 때 영적 영향력을 입히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뿌리 체질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고 바로 지식은 헬라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이 다 감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정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감사를 주시는 그 핵심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셔서 이제는 나 물질 성공 중심 또 무속 점수루상 또 여섯 가지 불신자 상태 이 열두 가지 사단의 전략에서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해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를 누릴 때 우린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근원적인 영원한 감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제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에게 감사가 회복되고 내가 낙심됐다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와 부활을 누릴 때 또 회복되고 그리고 이제 보호 꿈에 영향력을 입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누리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사람은 반드시 한계가 오게 돼 있습니다. 직분도 또 전도도 또 내 직장에서도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데 반대로 이 시간을 내가 정말 누린다면 나에게 행복이 덜 누려지고 그리고 모든 근심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내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 이 시간을 꼭 누리시기 바라고 이제 다른 시간도 좋지만 이제 아침 시간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10편 17편 15절에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베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 어제 단위 목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아침에 내가 어떤 생각으로 깨십니까? 아침에 눈 뜨면 아 죽겠다 절대 죽겠다고 깨시면 안 돼요. 참고로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그리스도 부르면서 일어납니다. 자리에서 그러면 아침에 내가 눈 뜰 때 나한테 지금 골치 아픈 문제 그 미운 사람 그게 아니라 아침에 어떻게 깨시라고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사의 뿌리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구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고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0편 5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제 날마다 행복의 출발선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감사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넘치는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세상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단과 원리스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각종 훈련 교회 안에 훈련 또 지금 본부의 훈련들도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랩런트 리더, WRC 여러 가지 훈련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적극성과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훈련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삶의 궁극적인 열매는 바로 넘치는 감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절대 감사체질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과 영적 싸움 나 자신과 세상과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감사가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모든 문제와 또 과거와 상처도 이제 감사의 눈,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다 유익이 되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또 하나님의 그 속에 축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이제는 감사를 회복하시고 넘치는 감사를 회복하시고 모든 것을 감사로 편집하시면서 이제 현장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의 내게 주신 사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는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그리고 오직 전도의 방향을 맞춰야 모든 것이 올바로 보입니다. 삶이 정상이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자꾸 딴 데에 신경을 뺏기게 돼 있어요. 내 환경, 자꾸 내 자신 이 주변 바라보면서 자꾸 뭐예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집중이 흐트러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직분에 올인하시기 바라고요. 저희 교구에 한 집사님이 랩런트들을 모아놓고 이제 다락방을 시작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고 살아난다고 이 포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애들 데리고 다락방 힘들 줄 알았는데 너무 자기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딴 데에 한눈팔 시간이 없어. 막 강단 은혜 받고 가서 또 전해줘야지. 그리고 뭡니까? 막 날씨에 상관없이 뭐 더워도 괜찮고 막 이제 지역에서 또 계속 캠프 나가고 지금 뭐 초청 잔치 끝났지만 상관없이 계속 캠프 나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내 관심이 막 유괴건 막 근심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과 직분과 이 영혼구원 오직 그리스도로 방향이 맞춰지니까 감사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 모두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응답이 오고 또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또 더 감사하게 되죠. 이런 영적 선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도 이제 감사로 모든 것을 편집하고 이제 사명과 직분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 이제 그리스도로 바뀌어집니다. 이제 물질의 경제의 주인도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헌금 드리는 기쁨과 또 이 재미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중에서 어제 또 맥주 감사 헌금 못 드린 분 있으시면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제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더욱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보금적 체질을 가진 넘치는 감사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어제 릴레이 달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감사 체질로 절대 감사를 누리면서 이제 그것을 전하는 릴레이 선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나 자신이 살아나고 상대방이 살아나고 모두가 이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감사로 편집하는 삶이죠. 내가 누리고 이 그리스도에 감사를 전달해 주는 것 제가 또 섬기고 있는 세가족 5주반 또 지난주에 수료식을 했는데 제가 한 성도님의 간증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한 집사님이 그 분을 전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무슨 진짜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이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분이 우리 교회로 왔냐 우리 교회의 집사님이 버스 안에서 전도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옆자리에 앉았나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자를 주면서 이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거들떠도 안 본 거죠. 이 여자가 왜 이래? 그런데 공교롭게도 계속 만나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 그때마다 보금을 전하고 그래서 안 만났으면 좋겠다. 왜 자꾸 만나냐?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버스에 그분이 생각난 거예요. 그런데 버스에서 또 만난 거죠. 그래서 교회를 따라왔답니다. 이런 전도는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이야 이 집사님이 정말 감사의 릴레이를 하셨구나. 버스 옆에 앉은 사람한테 그래서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감사를 누리고 감사의 릴레이를 통해서 이제 생명력 넘치는 현장으로 모든 현장을 바꿔나가는 감사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